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. 그런데 송 후보자가 과거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송 후보자는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.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014년 9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. 제자들의 외모를 상중화 등으로 품평하는 등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. 논란의 당사자는 오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교수입니다. 송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사법행정외무고시를 합격한 뒤 김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도 일했습니다. 과거 언론 보도가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과거 논란을 확인했다며 당시 송 후보자가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학교에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송 후보자도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 야당은 대통령 지인으로 정부를 채우려다 빚어진 또 하나의 부실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장,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. 능력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병행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. SBS 박원경입니다. SBS 김현우입니다. SBS 김현우입니다.